누나, 괜찮아? 나는 안 무섭지 이런 게 뭐가 무서워 괜찮아, 나만 믿어 이런 거는 다 그게 있어 무슨 소리지? 내가? 아니야 누나 이거 다 어차피 다 알바고 다 그냥 일하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도 무서워할 필요 없어 나 원래 숨을 좀 빨리 쉬어 여기로 가는 거 맞아? 여기 아닌 거 같은데 누나, 길 모르는 거 아니야? 누나, 내 손 꼭 잡아 어? 이거 놓으면 안 돼 내가 꼭 지켜줄게 아니, 거기 가지마 아니, 거기 아니, 거기 딱 봐도 뭐 나올 거 같은데 아이, 가지마 아이, 심장이 안 좋아 아이, 심장이 안 좋아 아이, 놀래면 심장이 안 좋아 아이, 그거 왜 아, 그거 열지 마 아, 누나 아, 열지 마, 열지 마 아, 안 돼? 아, 진짜 열지 마 아, 나 안 본다 그럼 나 안 본다, 진짜 열지 마, 진짜 아, 열지 마 좀, 아 아, 왜 그래 어? 아, 진짜 진짜 하지마 아, 내가 겁이 많은 건 아닌데 심장이 약해서 그래 아니야 누나 지켜줄 수 있어 아, 여기로 가자 아, 여기로 가자 아, 그 누가 봐도 거기 튀어나올 거 같이 생겼구만 그걸 왜 봐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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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열게 누나 무서우니까 내 뒤에 가 있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연다 놀래지 마 분명히 나온다 어 분명히 나올 거야 놀라 아 놀라지 마라 하나 하나 둘 셋 흠 흠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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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지 아 분명히 나온다고 했지 아 아 아 그러게 내가 열지 말자고 했잖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니 근데 누나 뭐 이런 것까지 그러냐 아 아 아 아 아 아 뭐가 나는 소리도 한 번도 안 질렀는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난 그냥 아무렇지도 않았어 나 원래 숨 이렇게 쉬어 뭐래 자기가 둘러넣고 이제 이거 봤으니까 빨리 좀 가자 어 아 이제 나갈 때 됐어 어 아 빨리 가자 빨리 따라와 어 어 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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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아 아 우와 뭐야 아 누나가 자꾸 맑으니까 안 울어 아 나 다리에 힘 풀렸어 아 좀만 앉았다가 자 아 나는 괜찮은데 누나 힘들까봐 아 조금만 있다가 아 진짜 누나 때문이야 뭐 아 장난치지마 아 장난치지마 왜 계속 찔러 아 좀 아 누나가 찌르고 있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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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너는 다 알고 있었어? 아 아 진짜 너무 해 내가 아까 그렇게 빨리 나아가자 했는데 으 으 으 으 빨리 앞장서 으 으 으 어... 어... 뭐야... 왜 자꾸 나한테만 우는거야... 못 가겠어... 나 눈 감고 갈래... 나 눈 감고 갈래... 몰라... 응... 나 눈 감고 갈래... 나 눈 감고 갈래... 나 눈 감고 갈래... 감사합니다.